5 으 아 날개가 연결할 때 쟤 기준이 어디 있지 박스 하트 봐봐 박스 하트 아 이게 내려가 되는 가다말고 하는게 아니라 쭉 끝까지 나가면 칠할때 아 그런식으로 차원선이 아크리즘 바로 안마르니까 조심하고 거기 잠깐 스톱 여기 봐봐 어떻게 됐는지 봐봐 아 뭐지? 아 엄청 헷갈리네 저걸 보면서 칠해야 한다고 방향 돌려 반대쪽으로 거기부터 먼저 칠해 저걸 만들때 많이 봐줘야돼 목표는 중요한거지 나 이게 얼룩매처럼 하는거라서 그래 아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안 뭉치게 잘 뿌려봐 칠할때 경계면부터 먼저 칠하고 작업해야돼 네 날개 꼽아봐 에어버리스 저기다 꼽아놓고 잠깐 칠하지 말고 에어버리스 꼽아놓고 날개를 좌우로 꼽아봐 네 칠해놓은거 손에 안붙게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끼워봐야돼 지지 빼야될같은데요? 이제 지금 빼고 어차피 칠 다했으니까 쭉 이렇게 이렇게 날개를 끼워봐야돼 아 지지나 상관없어요? 네 반대쪽 쟤도 한번 꼽아봐 그러면 이 녹색이 어디까지 칠해자는지 보이지 그쵸 또 범위스 칠해 네 봉치하고 날개 색깔에 연결돼야한다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 아 시작이 뜬 날개 빼고 다시 씻으면 되겠다 이거 안정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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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